인천시가 지난 1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민선 7기 자치단체장 소통협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우리 시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확산, 브랜드화하고자 상생협력특화 일자리 사업 공동선언문을 체결하고 일자리 협지 강화를 꾀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는 시장의 상당한 권한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마을자치 시대를 만들어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겠다며 군수, 구청장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을 초청해 과거 노원구청장 때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할 리더십 강의를 들었으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시장님과 군수, 구청장님이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상생협력 일자리 복지를 강화해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정발전의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온통인천 뉴스 최보슬입니다.